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항상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원하고 좋아하고 시청합니다. 이제 버드남으로 변한 변종을 계속 저와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이선 임무의 힘을 확대하기 위해 8가지 방향의 정복은 몇 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산악지역 전체가 조용합니다. 큰 사장은 오늘 그의 레옷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장난감을 보았다. 그는 관광물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또 한 번 보았다. 우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흥미진진하게 그것을 보고 있었다. 뜻밖에도 자신이 철세계에서 이런 물건들을 파서 새로운 장난감을 감상하고 있었다. 줄곧 개의치 않았다. 성광이 돌아와서 잠시 무릎을 꿇고 나서야 주인은 그의 몸의 종행으로 교차하는 많은 긁힌 자국 심지어 새로운 낡은 흉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항상 한 발로 땅의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타난다. 그가 소환되어 강대한 장군 앞에 서자 우자유의 태도는 엄숙해졌고 그는 묵묵히 빛의 군침 도는 저를 받아들였다. 신수야 나 돌아왔어. 의식이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개미, 바보, 입을 열면 만족해. 드디어 돌아왔어.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3년 동안 나는 너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짝이는 갑옷을 입은 개미는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의 머리에도 십자가 한 줄이 있는데 분명히 이미 여러 번 문을 걸었지만 성광은 그 중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백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생명의 비를 활성화시켜 생명의 꽃을 빗방울로 그의 앞에 있는 몸에 뿌렸다. 눈공간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분비처럼 개미의 갑옷 위에 흩어졌다. 그는 상처가 점차 아묻고 일부 흉터가 점차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눈이 없는 것을 보고 있다. 자신의 손만 보고 있는 것이 싫어 신수의 마귀 풍정목을 한음표에서 끝낸 것에 가볍게 감사한다. 두 형제가 문 앞에 돌아왔을 때 우마가 노후하고 있었고 주인 큰누나에게 사고가 났고 여우는 그의 손에 눈을 감고 있었다. 그것은 제때에 자신을 주위의 언어로 데려가기 위해 신감의 속도로 발사되었고 그것이 여전히 깊은 혼수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보았다. 구름 아홉 개가 둥글게 말려 빛나는 붉은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주위로 빛나는 빛이 마치 둥지풀린 반딧불대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처럼. 그는 즉시 아홉 개의 에너지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몸속에 또 다른 힘이 더해져 있지만 그것은 그리 아프지 않아 보인다. 그저 긴 잠에 빠져 있는 것 뿐이다.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설 속의 혈매 깨어남인지 의심해 본다. 그렇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주요한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다. 우습은 부드럽게 그녀를 영단에 데려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은 시간뿐이다. 신들이 말했다. 욕마는 차분하게 대답하여 그녀를 바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이제 형태를 드러낸 두 번째 형제가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성격 때문에 구르마 호흡을 너무 걱정해서 너무 긴장했다. 다시 시멘트로 향한 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천적은 침착하게 신들에게 말했다. 이번에 우리는 세 명이 동반자를 데리고 간다. 우습은 즉시 동의했다. 이곳에 와서 이 거대한 산의 기운 속에 낯선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을 부르세요. 우습도 누구가 빛을 따라갈지 보고 싶어 했다. 또한 그가 그것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어 한다. 행동에 열정적인 아이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새롭게 만난 개체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한가. 명령을 듣은 천모가 땅에 발을 딛고 손을 휘저어 그의 동료들을 소환했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하여 땅 밑 구역을 휘젓고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두 쌍이 검은 발이 땅을 때리는 것처럼 미열리고 특이한 소리가 나는데 세 개의 용머리가 소환되자 푸른 빛이 약간 물러가 응호가 새 주인을 위해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것은 웅장하게 나타났지만 이미 주인의 성품을 배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경의를 표하며 절을 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천모는 용모를 유지할 수 없어 더는 그림자라고 외치며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세 개의 머리 다르게 일을 해냈다고 인식하자 천모는 길게 하지 않고 단지 용을 맡겨줬지만 곧 주인 곁에 있어 용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며칠이건 말이다. 모습은 매우 만족한다. 아주 매우 그의 눈이 붉은 빛을 내며 곧 일어날 일을 예측한 것처럼 그들을 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번 전투 능력은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훌륭한 생명체를 되찾았다. 한숨을 내쉬어 말했다. 모습이 어떻게 좋아하든 상관없다. 이제 할 일이 많다. 썬 로펭이 웅장한 땅에서 사람들이 땅의 일부만 보존할 수 있을 때 강력한 힘이 모인다. 다행히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버드나무만 남았다. 연성은 마철료를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는데 그 중 과학적 표지를 가진 우뚝 솟은 건물은 안개 낀 큰 산으로 표시되었다. 한 실험실에서 김은 한동안 이곳에 있다가 영역의 흐름이 그의 체내에서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사자자리에 밧줄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은 마치 사나운 흔적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같았다. 적을 상대할 때 금작은 입을 열자마자 자신의 속삭이는 손의 실력이 다시 향상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재 3급 슈퍼맨으로 절대적인 방어제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그녀는 격퇴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수익률 클라우드 자동 방어 심지어 반격까지 피를 삼킴으로써 혈액과 삼킴을 통제하고 치유하거나 힘을 증강시킬 수 있는 특수한 혈액 통제 능력이다. 더 많은 사륙 스킬 한 구역을 핏빛 연옥으로 만들고 무수한 밧줄을 끌어내고 파종할 수 있는 모든 핏빛 씨앗을 말살하고 심지어 적에게서 마지막 스킬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두 번째 소대 기타 모든 것이 그녀의 전투력을 향상시켰다. 왜 기분 나쁜 소식이 떠나는지 말해줘 어서 돌아가서 주인한테 자랑해 언니 한가로이 뛰어다니고 여동생이 오는데 파랑이가 엄마가 나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 정광판 앞에는 대백호가 게임을 하고 있어. 샤오란 오빠는 왜 그래 밥 먹는 것도 신경 안 써 그녀는 화가 나서 너희들이 뭐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단지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백호와 함께 놀아 이길 거야 그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상대를 물리치는 역할을 맡겼다. 오우 세상에 그는 공공장소에서 잘 놀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이 모르거나 왜 샤오람이 그가 우는 것을 볼까 과 두려워했다. 그는 일어서서 그의 배를 자랑했다. 흥분한 두 손을 번쩍 들고 모두가 죽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염치 없는 호랑이가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는 것을 지켜보던 파랑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의 형은 머리를 날아가 백호의 얼굴을 잡았다. 죽여버릴 거야 넌 크고 작은 건 신경 안 쓰는 두 개 자식이야. 단지 한 경기를 위해서 괜찮아 대산의 임무에서 그는 세 부대의 보고를 듣고 곧 다가올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기간 시스템 시계를 가지고 라 테스트 현재 영역 총 4천만 원은 유럽 아침을 만났을 때보다 3천만 원 더 많다. 굴곡하지 않는 생물들을 소멸시킴으로써 그는 부유하고 번영하며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 대초원과 강철의 세계를 포함한 그의 토지를 매번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앞으로도 영하영초와 사석 공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큰 지역을 수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의 세계는 우리의 현재 능력과 손에 있는 군대로 세계의 각 나라와 싸울만한 충분한 힘을 가진 장소가 될 것이다. 이미 크고 작은 국가들이 거대한 산을 기반으로 침입했다는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손은 길고 날씬하며 놀랍게도 손가락이 4개뿐이지만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까지 검은 그림자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말처럼 검은 그림자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며 갑자기 나는 자신이 준비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빠르게 떨쳐버렸다. 그는 손을 꽉 쥐었고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도록 자신함을 잃지 않았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 나든 또는 산의 매혹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 나는 다시 내 정보를 확인했다. 누군가 다시 눈에 띄게 하는 것이 나의 천부적인 능력과 진화의 역할에 따라 내가 변모한 삶의 형태의 일부를 기반으로 독특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이 능력을 통해 하늘을 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보며 단순히 자신에게 이 확신을 주었다. 나는 세 번째 눈을 통해 이제까지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늘을 열어보려고 한다.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만 알 수 없다. 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눈의 힘은 시스템이 모든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알려졌다. 모든 것이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다. 나는 내 능력을 시험해야 한다. 갑자기 녹음이 우거진 수관이 노인의 머리카락처럼 깨끗하게 떨어졌다. 그는 마치 명령아의 어리석은 사람의 숨결이 단번에 변한 것처럼 사방 10미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협곡 중심에서 나무뿌리가 땅에서 흔들리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서 버드나무가 이상한 푸른 빛을 내며 숲을 산책하는 아이들의 눈에 떨어졌다. 그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업데이트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두 친구는 하늘에서 거대한 청색 번개를 내리쳐 놀란다. 버드나무가 번개를 맞아 고함을 지르며 화음을 냈다. 진화마다 각각의 두려움을 남겨주는 것 같았다.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머리에서 영혼의 힘을 발산했다. 이것은 세 번째 눈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도 그의 비명이 멈추지 않았다. 체제가 열려있고 머리 위에 영혼의 힘이 나오는 것은 세 번째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